여기까지 한 번만 더, 마지막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까딱까딱! 준비! 시작! 오른손 울려 왼손 울려 까딱까딱 손목을 잡고 두 팔을 올려서 박수를 쳐봐요 다음 소음! 오른손 울려 왼손 울려 까딱까딱 손목을 잡고 두 팔을 옆으로 새가 되어요 한 번 더 갈게요. 오른손 울려 왼손 울려 까딱까딱 손목을 잡고 두 팔을 배꼽에 인사를 해요. 반갑게! 안녕! 반갑습니다. 또 만나요! 자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네, 좋습니다. 자, 이거 같은 경우는 손목운동에 우리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어요. 자, 다시 한 번 손목 쭉 늘려 주시고 반대로도 쭉 늘려 주시고 자, 반대 손도 올려 주시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. 두 팔 처음에 어떻게? 올려서? 오른손 울려 왼손 울려 왼손. 첫 번째는 두 팔은 옆으로 새가 되어요. 세 번째는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시겠죠? 고맙습니다.